다음 곡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라리에서 공연했던 곡들 중에서 이거 하나는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바로 곡 제목의 길입니다. 제 기억에 제가 했던 곡 중에서 가장 길었던 곡의 제목이 여름에 했던 남은자와 걸어 아가씨야 10글자였는데 오늘 할 곡의 제목은 뭐죠?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해소라는 곡입니다. 맞습니다. 우울한 기분을 풀고는 쉽지만 이웃의 방해가 될까 혼자 마음을 달래야 했던 상황을 귀여운 음악의 다른 곡입니다.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 Williams 러시아 러시아 이 노래 nicht 왜 안고 있어 대신한 걸 어떻게 비치는 건 난 좀 싫어서 생각보다 난 불안한 소리 울렸어 달리는 자정의 고마워요 다다다다다 별빛 밤에 믿을 수 없는 춤을 춰 이 말을 울리는 널 가르소 이 말을 울렸어 온다 널 가르소 이젠 난 불안한 걸 썩했어 이 말을 울렸어 출발했음 이 말을 울렸어 남았어 온다 출발했음 내 일은 죽은 내 가고 주변의 이후 별은 다여 다시 면노떠 다다간 아프게도 내 다리 떠나 바래 다시는 너와 너는 나 아닌 거 있어 대신한 걸 걱정히 해주는 건 난 자신이 어서 웃을까 너의 바람형성 웃겨서 달리는 바람의 공원 그 아름다워 난 바로 난 까불이 아름다워 이제서도 온 대천을 쳐 이 말을 잇는 음악의 목소리로 이제서도 온 난 몸을 켜 이제는 난 자꾸 바람할 수 있어 난 보고 있으니까 춤을 춰 이 말을 잇는 산타가 맘속을 이 말을 쓰러워면 춤을 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